베브라 선수는 그 패스보다는 슛이 더 정확해요. 껄빛노 골! 주중한 리바운드 그리고 캐리에 토하타카! 묵직하게 올라가네요. 다시 36대 31 5점 차. 어우 많이 올라가요. 본인은 그냥 가볍게 떴는데. 1분 20초 남아 있는 3쿼터 카노 체기! 볼까요? 오! 배턴한 텅크를 보여줍니다. 360도로 왔죠? 지금 김용환 선수 주장이 유파울 아니냐고 어필을 하는데요. 캐리 선수 대단합니다. 한 바퀴 더 돌어도 되겠는데. 마음먹고 뛰면 머리가 리미에 닿을 것 같아요. 배턴한 텅크를 보여줍니다. 배턴한 텅크를 보여줍니다. 배턴한 텅크를 보여줍니다.